어? 뭐야? 왠지 지금 이 순간도 저장이 가능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 저장을 해봐야 되나? 뭐야? 와 소름! 자 일치킨 알만톨 게임잼 대회 출품자 The Faith of Sin 이번 대회의 주제는 속죄죠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부터 퀄리티가 너무 이상할 정도로 높아서 마우스가 있거든? 이게.. 이게 뭐지? 와 이게 뭐지? 이게 뭐.. 응? 와 씨 이게 뭐지? 뭐야? 나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다 타는 듯한 갈증 때문이었다 깨질 듯한 두통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테이블 앞에 널부러진 술병과 잔들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걸까? 나는 잠시 소파에 앉아 몸을 추스렸다 이곳은 나의 집이었으므로 분명 낯이 익은 공간이다 하지만 묘하게 이질적인 이 기분은 무엇일까? 저는 느껴본 적 없는 섬뜩한 공기가 주변을 메우고 있다 밖에 내리는 빗방울 하나가 내 등을 타고 흐르는 느낌이다 나의 기억도 온데간데 사라졌다 나의 집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었는지 많은 기억이 안개처럼 불투명하고 흩부였다 당황스럽다 무언가가 확실히 잘못되었다 잠깐의 고민 끝에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일단은 일단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물이라도 마시는 것이 좋겠어 음 목말라 딱 보니까 그냥 술 차 마시고 그냥 기억 잃었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나는 선뜻 문을 열 수 없었다 문 너머에서 불길한 기운이 뻗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이 문 손잡이를 붙잡자 얼어붙을 것만 같은 한기가 전해져 온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는 확실하다 이 문 뒤에는 뭔가가 있다 문이 잠겨있어 열리지 않는다 등 뒤로 식은 땀이 흐른다 다행이다 포인트 앤 클릭 형식의 게임이네요 오 쉣 집이 왜 이따위야 이쪽으로 못 가고 뭐 물이 어딨어? 아 이게 물인가? 마셨다 이제 좀 낫군 일간지 얼마 전에 실렸던 살인사건의 기사이다 내 안에 KT의 모습이 실려있다 내 안에? 오른쪽의 인물은 워렌 존스 낫익은 이름이다 나는 곧 이 사람이 웨이튼 시의 목사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이게 무슨 소리니? 사이비 교주 살해 사건 충격적인 사건 정말 내 아내가 살인범이야? 살해범 KT 허버드와 희생자 워렌 존슨 이 찌라시는 마치 그가 사이비 종교의 수장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는 경건하고 진실된 종교인이었다 오랫동안 나와 알고 지냈던 그는 내가 결혼하자 곧 내 가족 구상원 모두와 친해졌으며 특히 나와 아내는 외출할 때마다 그에게 안심하고 딸을 맡기기도 했다 그래서 아내가 그를 죽인 건 더욱 충격이었다 그 어떤 연질도 전조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나름 노력했지만 나는 그동안 아내에 대해 기가 막힐 정도로 무지했다는 사실만을 재확인할 뿐이었다 워렌을 음해하는 낭설만을 가득 실은 이 신문을 읽는 것은 보나마나 사건을 파악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겠지 사이비 교주 워렌 존슨 원한을 품은 KT 허버드에게 살해당해 범인은 현장에서 자살 어? 아내도 죽었어? 나 기억을 잃을만한데? 그리고 이거 아까 그 방문에 있던 이니셜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조금 다른데 이게 일치하네? 곤돌아 삐 뽀 삐 뽀 삐 뽀 어? 책이 있네? 어때 뭐 못 움직여? 드래그도 안 돼 아 뭐 순서대로 이렇게 막 클릭해야 되나? 사진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나의 뇌리에 강렬하게 박혀있을 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집안을 조사하여 기억을 되찾아야 할 필요가 있어 통신사 사랑이 남달랐네 어? TV 밑에 뭐가 껴있어? 오랜 시간 끝에 드디어 우리 둘이 말을 나눌 수 있게 됐네 편하게 있어 하지만 이제 내가 이야기할 차례야 그러니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들어 당신의 헛소리는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KT 뭔가 말이 지금 이상해 앞뒤가 안 맞아 문장이 약간 이상한데 이게 약간 암호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뒤에 뭐라고 써있네? If you want to listen You have to be silent 듣고 싶다면 먼저 침묵해야 한다 야, listen과 silent의 스펠링 문자가 동일하네? 지금 보니까 신기하다 순서가 있나봐 이게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해석을 해야되는 걸까요? 뭐가 힌트일까? 일단 두고 주변을 좀 더 둘러보자 집 개무섭해 생김 이것은 여성화가 젠틸레스키의 그림으로 적장 홀레파르네스의 목을 참수하는 유디트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게이트는 이 그림을 즐겨 바라보곤 했는데 강철같은 의지를 가지고 불같이 행동하던 유디트를 그녀는 동경하고 또 좋아했던 모양이다 어쩌면 적장의 목을 자르는 강인한 모습의 유디트에게서 그녀는 무언가 카타르시스를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어? 아 뭐고 넘겼어 다시! 다시 인마! 왜 봤던 거 또 안 봐줘 쓰레기 게임이네 이거! 1번? 커터칼 오와 효과음도 있네? 대박 저장 저장이 완료됐습니다 슬롯이 따로 있진 않군요 어? 어... 여기에 옴기호가 없는... 아 있네 이게 이거라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A... A 거꾸로가? A 거꾸로가 E 거꾸로고 E 거꾸로 그럼 나머지는 열심히 찍으면 어? 진심? 열어버렸어? 어? 이러면 안되는데? 장난친 거였는데? 어? 이거 좀 나중에 먹자 얘들아 난... 난 이 퍼즈... 왔마 씨... 와 소름이 확 끼쳐불었어 야야 불러오기 해 불러오기 자 레드 선 와 씨... 식은땀이 확 흐르네 자 이거 아직 못 풀었고요 네 이것들 코드 찾아야 돼요 알았죠? 오른쪽 방 가봅시다 잠겨있는데? 둘 다 잠겨있어 거울... 개무섭게 생겼네 뭐야 나 코난 범인이었어? 내 꼬라지가 참 후줄근해 보인다 어? 어? 아까의 책과 배치가 동일하거든요 배치는 동일하고 여기에 1, 2, 3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아까 그 책에 적혀있던 기호들을 순서대로 배치하면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위치를 잘 외워두고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아! 동그라미 뼈다귀 동그라미 뼈다귀는 옴기요다 동그라미 뼈다귀는 옴기요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막 연타하면은 열릴 수 밖에 없겠네? 그치 이 정도는 초론할 수 있잖아? 일단 열쇠를 먹었어요 열쇠 그럼 그 열쇠는 여길 열 수 있지 않을까? 열었죠? 위쪽은 또 안 열려요? 근데 이거 어떻게 봐요? 열었는데 안을 볼 수가 없는데? 뭐 어쩌라는... 어? 버그는 아니지? 이 문을 지금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장담할 수 있어 그냥 감이지만 야 이게 좀 이상한 게 아이템을 확대해서 볼 수 있을 때 이게 상호작용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거든? 어! 그래! 상호작용이 되는 게 뭔가 이상했어! 어어! 어어! 열쇠 열쇠 먹었고 아까 우리가 찍어서 맞춘 거 코드가 여기 적혀있네요 빨간 열쇠는 그러면 위쪽 서랍일까요? 이 문일까요? 안 되네요? 그럼 위쪽 서랍이겠죠?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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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꼭 쥐고 있자 차가운 한기가 손금 틈새로 스며들어온다 속삭임과 목소리가 들리며 마치 한 조각의 필름 같은 흐릿한 하지만 곧 또렷해지는 기억들이 나의 의식 속으로 파고든다 이게 뭐야 열쇠구멍이야? 나는 내게 전해지는 이 기억이 곧 나의 것임을 직감했다 눈앞에 펼쳐지는 한 편의 화상도 머릿속을 울리는 희미한 속삭임도 모두 내가 겪었던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기억의 단편이다 분명 이 안에는 내 기억들이 담겨있는 것 같군 열쇠구멍에 맞는 열쇠를 찾을 수만 있다면 더 자세한 기억을 들여다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내 기억이 봉인된 거구나 건방지네 그럼 이제 어떡하지? 이제 이거 전혀 모르겠는데? 신문에 리슨이 적혀있었다고? 리슨 회사 전혀 몰라 리슨이 여기에 왜 싸 싸 싸 싸 싸 르 르 르 르 안 안 퇴 앙 죽 난이 raine 오 마이 갓 꽤나 묵직한 황금빛 열쇠다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 10년 전 행복했던 기억 어? 이제 이거 열 수 있는 거 아니야? 투영기 삽입 돌려 10년 전 눈앞의 광경은 낯익은 분위기이다 햇살은 따사롭고 또한 환하다 나는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광경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기억임을 깨닫고는 스스로 놀랐다 아마 2년간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직후였을 것이다 손에 든 투영기의 기억이 내게 흘러들어온 모양이다 나와 케이티는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고 걱정하는 부부였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계속되는 나의 해외 출장을 그녀는 다소 탐탁치 않게 여겼다 나는 그것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나의 빈자리 정도는 워렌에게 맡겨도 괜찮았으니까 하지만 케이티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다 그녀는 종종 워렌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 불만을 표하곤 했고 그럴 때마다 나는 그녀가 그분에게 가져야 할 믿음과 신앙에 대해 한바탕 설교를 쏟아내곤 했다 어... 내가 정상이 아니었네 나는 그녀와 워렌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길 바랬다 그래야 그녀 또한 천국의 반열에 들 수 있을 테니까 메시아와 통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니까 그리고 이맘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다 모든 것이 적어도 내 생각은 그랬다 그러니까 신문에서 사이비 멋있갱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신문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 받아들였던 이유가 내가 사이비 신도였기 때문이었군요 내 딸 노엘이 딸이 있어? 종종 갖고 놀던 숫자 퍼즐 조각이다 어? 뭐지? 아니 이렇게 이렇게 바로 찾아버린다고? 나 대단해? 퍼즐 조각 또 다른 거 이 탁월한 감각 어떻게 합니까? 포인트 앤 클릭 형식에 아주 기본 소양을 다 갖췄죠? 금고가 있고 음표가 있네요? 아 맞네 워렌한테 딸을 맡기기도 했었다고 했었지 맞아 맞아 어? 퍼즐 조각이 여기 또 숨겨져 있네 우리 딸내미는 퍼즐 조각을 지방 곳곳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흩뿌려 놨지? bathroom이라고 여기에 이번에 정확하게 제대로 적혀있네요 그리고 여전히 화장실은 안 열려요 똥은 도대체 어디서 싸라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거 열 수 있나? 안 되고요 어? 여기 들어가지네? 조금만 기다려 일단 지금 여기 그림도 없고 퍼즐 조각은 계속 모을 수 있고 오른쪽 안방을 가봅시다 어? 이거 당겼더니? 이게 떨어졌고요 재밌고요 여기 또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이건 뭐지? 이게 뭘까요? 동전? 디스크 디스크 허리 디스크? 죄송합니다 서랍엔 아무것도 없고 거울 그 러스티레이크의 그 친군가? 당신 그거 알고 있었어? 나더러 자신의 집에 올 수 없냐고 물었어 헉 케이티의 목소리가 살며시 떨리고 있었다 자기가 직접 봤어야 해 고해성사 같은 게 아니었단 말이야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 자기 잊은 건 아니지? 우리가 이 동네에 정착할 수 있는 데에는 워렌의 덕이 커 아.. 완전 그냥 광신도네 워렌이 무슨 짓을 행하든 그냥 다 믿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린 아직 도시 변두리 빈민가해서 갱스터놈들이랑 살아야 했을 거야 언제 총 맞을지 몰라 벌벌 떨면서 말이지 물론 알아 케이티가 말했다 하지만 그럼 됐어 목사님 뒷담을 까려는 거라면 슬슬 불쾌해지려고 하니까 나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다음 일요.. 어우 빵댕이가 그냥 힙업이 제대로 돼 있네 다음 일요 예외에 나와 같이 목사님을 따로 찾아뵙자고 어때? 워렌 목사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야 자 여기 방은 우리 딸내미 방인 것 같죠? 에? 뭐야? 아니 잠깐만요 이것도 퍼즐 조각이었어요? 개 커! 생일 선물 좀 이따 보고 퍼즐 조각 마저 먹고 딸내미 집이 되게 허하네 물욕이 없는 아인가? 애 키우다 보면은 애 물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이 더러워지기 일순데 애가 되게 깨끗하게 사는구나 열쇠! 열었고 퍼즐 조각 이거 아니 아까 그 커다란 고민이고 남은 소리도 안 나더니 얘는 나네? 이게 LP판을 넣을 수 있는 거 같죠? 뮤직박스 아니면 여기다 뭘 꽂아야 될 거 같이 생겼는데 디스크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슬리빈 자 지금 방금 마지막 거 눌렀을 때부터 이제 계속 곡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곡이 어떤 힌트인가? 이거 음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겠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일단 생일 선물부터 봅시다. 당신이 이번에도 딸 생일 잊어버렸지? 그럴 줄 알고 선물은 내가 준비해놨어. 벌써 노엘의 아홉 번째 생일이야. 이것만큼은 당신이 직접 챙겨줘 제발. 야 현 모양 쳐다 진짜. 여기 클립으로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뒤를 어떻게 보죠? 아무것도 아닌가? 퍼즐! 뭐?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각 행의 숫자를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건가? 이즈야! 열쇠? 얼음같이 차가운 잿빛 열쇠다. 화장실 열쇠인가 보다. 다음과 같은 굵기가 새겨져 있다. 5년 전 느껴져? 망가져가는 것들. 이게 지금 띄엄띄엄 음이 나오고 있는데 4번 3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 4, 3, 6, 4가 맞는 것 같아요. 4, 3, 6, 4 아 이거 퍼즐이 되게 고급이다. 음 음 두 번째 기억 10년 전의 기억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의 나는 이 토연기 속에 나의 기억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젠 확신할 수 있다. 그러는 한편 내 기억이 들어있는 이 토연기의 정차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이런 물건이 단순한 자연물일 리가 없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울증이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누가? 무슨 이유로? 여기서 나는 내 아내 케이티를 자연스레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내 주변에 이런 장난감을 좋아하던 사람은 그녀뿐이었으니까. 난 이러한 오컬트와 이단의 심취한 아내를 늘 걱정했다. 신실한 신자인 워렌 존스를 그녀에게 소개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저사였다. 아니 니네가 사이비라고. 눈앞에 있는 이 기억을 보관하는 물체를 봐봐. 이게 사이비야? 이건 사이언스라고. 물론 그녀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 안중에 없었지. 그런 것일까? 아내는 자신에게 무관심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워렌 존스를 죽이고 이런 투연기를 내게 보여주는 것일까? 지금으로선 알 수 없어. 상호작음. 삽입. 하을. 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왜 뭐? 5년 전. 그러면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거야? 아니면 10년 전이었다가 이번엔 현실 기점 5년 전인 거야? 언제부턴가 아내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그녀의 안부를 묻기 시작했다. 현실 기점으로부터 5년 전인 것 같아요. 그죠? 별것 아니라고. 몸이 조금 아픈 뿐이라고 적당히 둘러댔다. 노엘을 지켜야 해. 노엘을. 케이티는 중얼거리며 문을 걸어잠그고 자물쇠를 주렁주렁 달았다. 어두운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에 기대어 작은 틈 사이로 바깥을 감시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그런 그녀가 나는 조금은, 조금은 걱정되었다. 그래, 조금은. 이 반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반지? 나치 이금 반지. 책이다. 일기. 교회를 그만 나간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날 주시하고 있다. 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월에 내 수족이며 나를 감시하는 눈이다. 남의 일상을 관찰하는 것이 시골 사람들의 낙이라지만 이건 도가 넘었다. 도움을 청할 것도 없다. 경찰도 보안관도 모두 한통석이니까. 노엘이 걱정이다. 노엘은 남편의 말을 따라 계속 교회에 다니고 있다. 노엘을 교회에 보내지 않으면 옆집 허드슨 부인이 즉시 찾아온다. 망할 여편내 같으니 그녀는 독사같은 혀로 노엘을 꼬신다. 이 마을의 모두가 월에 내 영향력 아래에 있다. 심지어 남편마저도. 와, 진짜 이거는 뭐 미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겠는데? 이게, 이게 뭐지? 파, 노, 조, 빨, 짝대기, 짬짬. 티비를 켤 수... 뭐야, 이거 컴퓨터였어?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를 넣을 수 있네요? 인서트 디스크. 디스크 넣세요. 라고 적혀 있고요. 잠깐만, 이거 안 열리나? 열리고, 아무것도 없고. 뭐야, 이거 열... 어? 이거 아까 봤던 별들의 그... 있는 멋있깽이 같은데 눌리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선을 파악해서 그 도형을 누르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화장실은 여전히 안 눌리고 이게 뭐임? 어, 깜짝이야. 아, 놀라요. 에? 뭐야? 뭐야? 코난 범인들이 바람펴요! 젠장! 저런 애들도 커플인데... 반호초빨 순으로 해야 되는구나. 아하! 반호초빨! N표시네? 3이... 세 번째 게 N이야. N. 외워라. 반호초빨. 반호초빨. 지붕이라고 합시다, 지붕. 2번이 지붕이에요. 2번이 지붕. 아... 아까 뭐였지? 반호초빨. 1번이 Z. 이 Z고요. 1번이 Z. 2번이 지붕. 3번이 N. 이걸로 끝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뭐가 더 있나봐. 어? 잠겨 있... 오케이. 어? 플럼피디스크? 편지. 워렌 씨에게서 당신이 파리에서 큰 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지만 워렌 씨께서 내가 파리로 갈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주셨어. 정말 고마운 분이야. 하지만 막상 파리에 도착하니 병원에선 당신이 입원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워렌 씨께서 뭔가 착각했었나봐. 당신은 멀쩡하고 이미 파리를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어. 헉! 나랑 아내를 떨어뜨려 놓게 하려는 개수작인가 봐, 워렌이.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당신이 다친 게 아니라 다행이야. 괜찮은 거 맞지? 제발 연락 좀 하고 지내. 사랑하는 당신의 아내, 케이티. 어? 옆에 쪽지가 붙어있는... 음... 반호촛발. 디귿 반대.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일단 방부터 마저 다 둘러보고. 어? 여기 뭐가 있네? 귀중품 상자. 이것을 본 기억이 있다. 아내가 사용하던 작은 보석함이다. 그녀는 작은 장신구 따위를 이곳에 소중히 보관하곤 했다. 어느 날부터 상자가 보이지 않았다. 아내가 도둑이들어 사라졌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 하지만... 난 그녀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었지. 희한하게도 지금은 내 눈앞에 있군. 어우, 다시 닫아. 왜 다시 안 닫혀? 닫아! 아우, 눈이야. 이거 반지를 여기다 꼽는 것 같은데? 음. 그럼 이제 파란색 반지를 찾아서 여기다 꽂고 퍼즐을 풀면 이걸 열 수 있겠네요. 보석함 보함이 아주 그냥 차원이 다르신데? 그게 저 정도면은 보석 보관해놓고 이제 영영 못 꺼낼 수도 있어. 뭐야? 생각보다 일찍 돌아왔군. 자넨 아직 유럽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워렌이 말했다. 그것보다 워렌. 다소 황급히 현관을 나가려는 워렌을 붙잡고 내가 물었다. 방금 전에 제 딸이랑 뭘 하고 계셨죠? 하아! 딸방에 있었던 게 내 아내 케이티가 아니라 딸이었어! 자네의 딸이 하느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시험해보고 있었지. 워렌이 말했다. 당연한 걸 묻는군. 케이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그녀는 여행을 떠났다고 들었네. 목적지에는... 글쎄... 워렌이 말했다. 그나저나 저 아이도 세례를 받았으니 이젠 신자가 아니겠나. 노엘은 하느님의 독실한 어린 양이 될 거야. 내가 장담하지. 그는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으며 떠났다. 그때까지 노엘은 침대 위에 앉아있을 뿐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노엘에게 물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엘이 대답했다. 이어진 질문에도 노엘은 그저 괜찮다는 말뿐이었다. 정말이야, 아빠. 다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노엘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이 과연 진실된 미소인지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됐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저울은 노엘과 신앙심 중 결국 신앙을 택하고 말았다. 그야 그때의 나는 단단히 미쳐있었으니까. 아니 넌 지금도 미친 것 같은데? 넌 나가라 그냥. 자 디스크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컴퓨터. 디스크 삽입. 패스워드. 패스워드의 피읍자도 못 봤었는데 갑자기 패스워드를 물어보시면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밖에 없어요. 시계로 숫자를 입력하는 건가? 이거 일단 해보자. Z. 이... 이... Z붕. N. 그 다음에 디귿 거꾸로. 오우. 마마메야. 이게 뭐야? 도미노? 이걸 어디다 써먹지? 쓸만한 데가 있었나? 어 뭐야? 어? 갑자기 그림이 생겼어. 아... 이 도미노들을... 이게 스타트인 것 같고. 왓이는... 음... 이렇게. 아이씨 조졌네 이거 외쳐라 갓플레이 그림이 찢어지고 열쇠가 나왔고요 비린내 나는 붉은 열쇠다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 얼마 전 피로 물든 시간 무슨 일이 있었나 본데 그래서 비밀번호는 도대체 뭘까요? 비밀번호 힌트 전혀 모르겠다 이게 지금 내가 플레이하면서 느낀 건데 이 게임은 난이도가 확실히 좀 있거든요 굉장히 고심해서 퍼즐을 만든 그게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난이도가 좀 높다 보니까 한 번 막히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이런 포인트류의 게임들은 보통 그런 걸 어떻게 커버하냐면 힌트 버튼이 있어요 힌트 버튼 나 잘 모르겠어 그래서 힌트를 누르면은 그거에 대한 단서를 좀 알려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높은 난이도의 퍼즐 게임은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 뭐야 플로피를 아예 확인할 수가 있었네 삶을 저장해놓을 수 있다면 정말이지 편리할 것이다 아무리 후회할 만한 짓을 해도 저장해둔 것을 꺼내면 그만이지 왠지 지금 이 순간도 저장이 가능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 근데 뭐 뭐가 더 있진 않네 저장을 해봐야 되나 뭐야 와 소름 미친 거 아니야 저장을 하고 플로피디스크를 다시 봤더니 번호가 나왔어 와 진짜 온몸에 소름 돋았어 와 야 기미 이거 뭐야 뭐야 제작진 너 뭐야 너 뭐하는 놈이야 5281 파란색 반지다 역시 내놔 작고 빛이 나는 반지다 이야 이거 기가 막히는데 게임이 오 들어갔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여기로 이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출발할 수도 있네 아 이거 역으로 가야 되겠다 순서를 됐다 됐다 음 좋아요 누구세요? 그 슬램덩크에 서로 하이파이브하는 명장면이 있잖아 그걸로 딱 낚아채 보고 싶다 하이파이브 철컥 그 사건 전날 세 번째 출장을 다녀왔다 정확히는 딸 노엘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왔다 딸을 잃은 분노로 아내가 그 사입이 교주를 죽였나 보다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귀국이 늦어졌고 딸은 이미 장례를 치른 후였다 노엘의 시신은 교회의 한 숲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도심에서 벗어난 한적한 장소 이렇다 할 증거도 목격자도 없었다 수사는 노엘의 자살로 빠르게 종결되었다 케이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듣기로는 내가 오기 전부터 벌써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한다 내 아내를 위로하려 모여든 그녀의 친구들도 해골과 같은 몰골을 한 케이티의 곁에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 그렇게 그녀는 홀로 남겨졌다 나조차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나도 정신을 간신히 붙들고 있는 것이 한계였으니까 그래 내가 보지 못한 사이 아내가 칼을 들고 나갔던 날 그때의 하늘도 이렇게 붉었던 것 같다 이게 뭘까요? 벌레? 칼이 박혀있네? 할티 RGB 흐흐흐흐흐흐흐흐 그녀가 사건당시 사용했던 칼이다 이 피겨들은 뭐지? 위치를 바꿀 수 없어요? 이게 지금 고정일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아까 화살표가 아 여기에 뭔가를 박으면 그때부터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데 공책 뭐야? 등대 두번 이거 총 네번 당기면 돼 하나 둘 셋 넷 등대가 근데 어딨어? 벌레다 어디가니 벌레야 가지마 가지말라고 엄마 세상에 죄송해요 벌레 놔드릴게요 그리스 신화의 티시폰의 석상이다 소위 살인을 복수하는 여자 케이티는 노엘이 정말 워렌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방관한 내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상호작용이 가능한 곳은 노란색으로 빛납니다 근데 지금 뭐 불같은 거를 둬야 될까요? 아 이게 완성도가 진짜 높네 계속 플레이하면 할수록 다른 건 다 빨간색인데 왜 바닥에 있는 것만 초록색 잎이야? 화장실 안 열리고 이게 뭐지? 초음파 사진 나는 노엘의 방에서 발견된 이 사진에 많은 의문을 가졌다 정확히는 짐작은 갔지만 애써 부정했다 나는 산부인과를 찾아가 보호자의 자격으로 노엘의 진료기록을 찾아냈다 노엘씨는 오랫동안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습니다 환자의 개인적인 인적 상황이지만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잠깐 이거 이거 노엘의 뱃속이야? 내 딸의 배라고? 의사의 말이 메아리 치며 귓전을 때렸다 노엘 애기 떼가 아니라 노엘의 뱃속이야 이거? 이건 태워버리는 게 좋겠어 뭐를? 초음파 사진을? 아니면 애를? 뭐야 등대 숫자가 성냥을 얻었어요? 거미줄 뭐 뭐 뭐 뭐지? 뭐지? 에? 아 순서대로 먹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순서대로 애가 거미가 아주 편식쟁이에요 제가 떠먹여줘야 돼요 체감해니 먹었고 자 이제 흰색이 올 때까지 존버하면 됩니다 여기로 온다 그래 아빠의 입으로 오렴 그렇지 흰색도 먹으면 돼요 좋아요 이제 회색 아빠의 입으로 오렴 흰색 빨간색 아 어디가 어 이거 점점 빨라지네 건방지네 파리들이 그 다음에 회색 그 다음에 회색 음 딜리셔스 비켜 얘들아 이제 흰색만 오면 돼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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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오지마 얘들아 저리 꺼져 난 흰색만 먹을 거임 오지마 흰색이 안 나와요 흰색이 안 나와요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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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이야 됐스 음 맛있다 뭐야 과식했네 적당히 처먹었어야지 헤지같은 놈 검은 빛깔의 주사위다 둠밈 뭔 소리야 이게 칼로 이거 찔러볼까 안되네 아우 깜짝이야 아우 너 왜 왜 그러고 있어 볼 때마다 어 성냥으로 여기 불 어 어 번호를 입력할 때 할 수 있네 주사위? 주사위 표시? 야 그... 천장 괜찮은 거지? 아 왜 불편하지 불 날 거 같지? 어 뭐야 등대야 저게? 칠? 일곱 번 등대가 일곱 번 빛나는데 안녕 자기 이 메시지를 볼 때쯤이면 모든 일이 끝나 있겠네 난 워렌이 내 딸에게 한 짓을 용서할 수 없어 KT가 남긴 문자구나 그래서 이제 결판을 내려고 해 나는 당신 역시 고통받길 원하지만 내가 노엘을 사랑했던 만큼 당신도 사랑했기 내가 직접 해치고 싶지 않아 시치민 떼지 마 당신이 그 죄악스러운 신앙에 눈이 멀어있는 동안 나와 노엘은 10년 넘게 고통받아 왔으니까 지켜봐줘 양의 탈을 쓴 그 뱀같은 놈을 처단하는 모습을 그리고 지켜보고 있을게 남겨진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사랑스러운 당신의 아내 KT 그녀는 유서를 남기고 워렌을 죽였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작은 마을은 발칵 뒤집어졌고 나는 여러모로 유명인사가 되었다 매일 밤낮을 소래저러 지내게 된 것도 아마 이맘때쯤이었다 배신감 절망 원한 분노 허탈 공허함 온갖 감정들이 휘몰아쳤고 그 끝에 다가온 것은 자기 혐오였다 나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신을 섬기고 기도했지만 천국의 반열에 들지 못했다 왜냐하면 난 신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악마에게 홀려 넘어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나는 노엘과 KT를 잃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증오스럽다 깨트릴 수만 있다면 깨버리고 싶을 정도로 뭐야 어 깜짝이야 버그? 어 버그? 어 어 어 무서워 저장 등대에 불빛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7번 반짝이는데 뭐야 이거 약간 이상하게 나오는데 그림이 버그 걸린 것 같은데 잠깐만 나갔다가 뭔가 좀 엉킨 것 같아요 코드가 어 이어하기가 없는데 제작진님? 나 지금 땀이 막 확 나거든 시작을 한 다음에 불러오기를 누르면 되지 않을까? 메뉴에서 불러오기 해보자 나 조금 당황스러워 불러오기가 없어 아 엄마 아 이거 진짜 진짜 잣댔다 이거 아 어떡해 자 일단 복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성냥이 여기에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거 보니까 초음파 사진 태울 수 있을 것 같거든? 역시나 어 오케이 오케이 돌이 나왔어요 아이의 심장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 모양은 굉장히 익숙하죠 여기에다가 넣어주고 이러이러이러이러이렇게인가? 혹시? 그러면 아래쪽에 N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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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되지 않니? 이상해 퍼즐 푸는 방법은 안거 같은데 안풀려 순서가 이게 마지막인가봐 그러면 그럼 역으로 찾아가보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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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안되는데? 이거 하면 그럼 이렇게 하잖아 오른표? 아이씨 아이씨 막 화가 나 막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까? 됐다 됐다 오케이 어디선가 주사위가 구르는 소리가 난다 어? 하얀 빛깔의 주사위다 우림과 둠림 난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난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오래전 고대의 제사장들이 점괴를 보는데 쓰였다고 전해지는 주사위 한 쌍이다 주사위 놀이를 좋아하던 아내의 컬렉션에 들어있던 물건이다 물론 모조품이겠지 진짜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을 테고 조사위를 굴린다 조사위를 굴린다 조사위 조사위를 굴린다 조사위를 굴린다 사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아니 지금 이건 쓸모없어 또 돌려? 0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전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굴리는 거 뭐 패턴이 없어 나오는 숫자가 패턴이 전혀 없는 거라서 뭘 입력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등대 한 번만 누르고 그 횟수랑 일치시켜 보라고? 커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얘가 반짝거리는 것과 동일하게 하라는 표시였구나 아까 두 번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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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섯 번 깜빡이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팔 하나 됐다 1961 음 음 음 아 퍼즐이 어려워 뭐야? 뭐가 열린 거야? 아 여기가 열렸구나 망치 망... 망치? 얘 뚝배기 부셔? 망치로 뭘 할 수 있지? 아 거울을 깨버리고 싶다고 했지 이거다 망치 빠 어떻게 이따위로 깨져요? 하핳 빨빠빠라바라봡 빨빠라바라바라봡 빨빠빠라바라봡 빨빠라바라봡 똑같 나 왜 잘하는데? 왜 1트로 이렇게 잘하는데 겁나 멋있어 왜 부셔놓고 다시 조립해 어 뭐야 이거 콕 내가 이겼다 헉 왜이래 토양기 열쇠가 아직 없어요 열쇠는 아마 얘가 줄텐데 숫자를 아직도 모르겠네 주사위 4번 돌리고 그냥 그 숫자 입력해보자고? 그래 뭐 해보자 0 9 0 6 이게 맞다고? 그냥 주사위를 4번 4번 돌리고 거기에 나온 숫자를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 어 웃긴다 너무 퍼즐이 얼탱이가 없으니까는 어 이거 칼로 도려내야 돼요? 헉 헐 뭐야 이거 왜이래 와 이거 되게 열쇠같이 생겼다 문자가 다음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제 당신의 차례 에? 에? 헉 야 열쇠를 누를 때에 효과음이 깨져 있어 이거 봐 자 넣어보자 헉 어 어떻게 된거야 이제 언젠지도 몰라 현...현재인가? 현잰가? 아이템 배치가 맨 처음 시작했을때랑 같거든? 번개가 엄청 치네 어? 여기 이제 상호작용돼요? 지금 찰칵찰칵거리거든요? 엄마아 여보? 딸? 케이티? 당신이야? 뭐야 열쇠? 뭐야 어? 어? 왜 가까이 다가오는거 같지? 왜 가까이 다가오는거 같지? 화장실 열쇠래 어! 저장을 하려고 했는데 메뉴가! 화장실 열쇠 아... 아... 아 죽었구나 좁은 욕조 안에 몸을 구겨넣은 채 마지막 숨을 이어가고 있다 아 지금 코마 상태네 나 내가 사랑한 사람들과 내가 사랑한 사람들과 내게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피로써 나의 수체를 속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선택인 것이다 그리고는 지난 날의 과을을 돌아보기 위해 이제껏 초마등을 지나온 모양이다 거짓된 신앙에 속아 지난 십수년간의 세월을 허비했지만 내가 찾아 헤매던 곳엔 천국이란 없었다 맹목적인 헌신은 독이 되어 나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었고 내가 보고 또 느낀 것들을 모두 갈갈이 찢어놓았다 그리고 케이티 안녕 자기 한때는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했었어 당신이 인생의 의미를 내가 아닌 신에게서 찾기 시작할 때부터 많은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지만 말야 당신이 우리와 그 사람을 남겨놓고 떠나고 그 사람이 나와 노예를 유린할 때마다 우리는 지옥 같은 수렁에 빠져버렸지 저항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데 정작 당신은 정말로 모르더라고 당신도 우리와 같이 수렁에 빠져 손 막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날 용서해줄 수 있겠어 케이티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 이젠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 아니겠어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난 아직 노예를 만나지 못했거든 어때? 우리 잠시 걷지 않을래? 손을 클릭할 수 있네요 빵대기 팍! 죄송합니다 뭔가 게임은 정말 퍼즐도 그렇고 진짜 잘 만들었는데 마지막이 조금 묘하네 그러니까 속죄의 방식이 엄청 다양하게 있잖아 근데 너무 뭐랄까 평범해 내가 삶에 찌들어서 그런가? 주인공이 그냥 자살을 택했다는 게 이 게임을 되게 많이 평범하게 만든 것 같아요 개인적인 평입니다 그거 말고도 충분히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노엘은 왜 만나지 못했을까요? 노엘은 아직 살아했나? 케이티가 얘기했잖아 노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고 그럼 노엘은 어딘가에서 다시 지금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지 않을까? 아니요 죽었어요 아 노엘이 먼저 죽었다고 했지? 아 맞아 노엘이 죽어서 그거에 분노해가지고 교주를 죽이러 간 거였잖아 케이티가 근데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남겨둔 거 아닐까? 아니면은 진짜 그냥 다 죽고 나서 노엘 만나러 손잡고 같이 걸어간 걸까? 참 너무 슬픈 이야기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충분히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 같아서 여러분 종교는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 번 빠지면 인생을 모두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 가장 치명적이었던 거 하나 있었죠? 왜 저장이 있는데 불러오기가 없어 이 스바라시 제작진은 아 그것만 아니었어도 이거 갓겜 반열에 올라갔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요 자 또 페이스 오브 씬 죄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죽그룹 게임 아주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난 너과 종류 한글자막 by 한효정